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하늘에 저희가 아무리 일본이 과거에 많은 죄를 자질렀고 또 최근에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발 좀 반성하기를 반성을 하늘에 대고 반성하기를 회개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야기현에서 또 지식이 나왔습니다 5월 1일 12시 1분 지금 규모는 3.6 이구요 진원의 깊이는 50km 입니다 미야기현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도구지방에 가장 먼저 대지진이 날 수가 있는데 물론 강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은 대지진의 어떤 그런 양상을 예측을 해보면 이 미야기현에서의 도구지역에서의 대지진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구마모토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오이타를 통과해서 시쿠쿠 근데 이제 그 강도를 더 비교를 해보자면은 물론 미야기현 이 도구지역 역시 매우 큰 피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야기현 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죠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 세 개를 함께 한꺼번에 놓고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제 어떠한 관찰 방법은 물론 뉴질랜드 법칙이라든지 바누아트 라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가 지금 미야기현의 지진을 생각했던 것은 이제 뉴질랜드, 지스본, 게르마덱, 피지, 통가, 바누아트, 뉴 칼리도니아, 로얄티, 솔로번, 사모아, 그 다음에 그 어디죠? 파피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그 다음에 제펜 이 라인과 그 다음에 훅 마리아나, 그 다음에 오세, 본인, 이쪽 두 개의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법칙에 의해서 미야기를 칠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물론 알류산 열도와 캘리포니아라든지 최근에 또 오리건주, 오리건에서의 강한 미국 오리건, 워싱턴 바로 밑에 있는 오리건에서 굉장히 큰 소용들이 있었고 지진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화산 활동도 물론 봤습니다 미야기를 봤지만 하지만 지금 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뉴질랜드 법칙에 봤을 땐 미야기가 맞습니다 미야기가 맞고요 너무 자주 말씀드리니까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간에 말씀 다 드렸죠 뉴질랜드 6.3, 동일본 대신 전에, 미야기, 동일, 대지진 이번에도 2021년에도 뉴질랜드 미야기 7.3, 이번에도 6.8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있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크게 하나의 대지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미야기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 세 개를 놓고 봅니다 이 세 개에서 지진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미야기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딱딱 지진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딱딱 맞추기는 맞았더라도 맞았더라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호쿠,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 세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미야기에서 지진이 났죠 그런데 또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기존에 최근에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뉴질랜드에서 계속 한 5, 6번 났다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3일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자주 발생하니까 미야기를 칠 확률이 있는데 어쨌든 도호쿠를 칠 확률이 높은 거죠 따라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는 계속해서 지진이 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진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를 더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와 여기를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구마모토를 통한 오이다 그리고 시코쿠를 치는 시코쿠에 난카이가 있다면 난카이 트라프 그 다음에 도카이, 도난카이와 연관이 되면서 사가미 트라프와 연동으로서 슈퍼 난카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쪽 구마모토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호쿠 지방 역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당분간 계속해서 강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진이 지금 얼마죠? 잠시만요 지금 지진이 3.6이죠 3.6인데 이런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몇 번 더 있다가 이따가 뉴질랜드 상황을 보고서 만약 뉴질랜드에서 또 지진이 강하게 난다면 미야기현을 한 번 더 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은 저기 6.8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6.8이 아니고 더 강한 더 강하다는 게 뉴질랜드 3월 5일이었죠 2021년 3월 5일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던 8.1 정도의 수준은 나올 수 있다 최소한 7.5에서 8.1 사이의 지진은 나올 것이다 뉴질랜드가 3월 4일 날 7.4 그 다음에 3월 5일 날 7.5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인가 8.1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도 굉장히 근데 저는 이제 염려하는 것은 그럴 일까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땐 내륙에서 일어날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근의 지진의 상태가 양상이 내륙에서 일본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염려를 많이 했죠 따라서 내륙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정말 그 피해가 겁잡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쿄라든지 오사카 지역하고 도쿄 지역하고의 상대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과 다른 기타 지방과의 지진의 내진 설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서울이 더 잘 돼 있듯이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 한국에 왔으면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떤 공식화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항상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쿄나 오사카에 내진 설계는 잘 돼 있겠지만 그 밖에 이 도쿠라든지 이런 지방 지역에는 시코쿠라든지 이쪽 좀 외진 지역 시코쿠라든지 이런 지역 이런 지역들 좀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든 뭔가 좀 덜 발달되거나 좀 그런 지역들은 호카에도 마찬가지고요 좀 오래된 그러한 가옥들이 좀 있으면서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라서 이 도쿠 지방에 만약에 대지진이 한 7.5 정도가 만약에 이 도쿠 지역에 만약에 7.5 정도의 내륙 지진이 날 경우에는 이 도쿄라든지 오사카 지역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본이 선진국이고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국가를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라는 물론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전국적인 발전이 다 되고 내진 설계가 더 잘 될 수 있게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쿄나 오사카 정도의 그러한 내진 설계가 잘 갖춰져 있지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